아 아 카르마가 임베 때 되게 좋은 점이 있어요 아니C 아 이거 잡았잖아 이거 내가 여기서 알큐 하고 갔으면 오 개놓고 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탑 가야겠는데 아니다 이거 텔레포트 쓸 각오까지 불사하고 그냥 여기 도와주자 이런 건 할 거면 확실하게 하는 게 나와 이왕 온 김에 아니다 음 아니다 아니다 도벽을 터뜨리기 위한 만트라입니다 라임이 쎈거 없어서 Q는 쓰면 안되고 도벽을 터뜨리기 위한 도벽을 터뜨리기 위한 음 도벽을 아 맞다 나 텔포가 없지 피관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됐는데 어 잠깐만 이거 텔포 없어서 좀 큰일 났네 물들일수록 더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돼 그래야 집 타이밍을 잡을 수 있어 텔포가 빗나가버렸어 이봐 굿 도벽을 많이 뜯었기 때문에 아트록은 이거 가주면 좋아 죽거든 뭐야 왜 도벽 한번도 안 터져 아 아 타워 피 안 깎이게 하려고 하다가 아 얘 내려갔나 설마 내려간 거 같은데 내려갔는데 미드에 안 보일까 보이네 이걸? 아 좀 진작 왔으면 더 때렸는데 아 뭐야 방패 못 먹었어 어이 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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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법의 영약이라 한 번 더 가능하다 한 번 더 먹으면 얼굴 나올 것 같은데 템 다 팔면 나오나? 아 아 이거 타줘야 되나? 아 아 뭐야 한참 남았잖아 아 아 내가 1650원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헷갈렸네 아 아 아 그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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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훌륭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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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훌륭해 protecting rod. 훌륭해. 훌륭해. Whoa. 이건 숲 아니지 않나? 아 이건 진짜 좀 아니지 아니 나를 밀어버리네 락커 W로 아니 이거 왜 끝까지 싸운 거야 뒤로 좀 빼지 아 이거 또 누구 심술 나가지고 던지네 지겠는데? 이미 역전 된 것 같아 심술 부리면 이길 게임도 못 이기는데 다시 뒤집었네 내 성장이 너무 잘 돼가지고 나만 안죽으면 안되면 될 것 같긴 한데 낚이고 있으면 4대5도 막 이기고 성배가 빨리 나와야 돼 카르마는 진짜 성배 나오고 안 나오고 가 천지차이랑 아니 가지마 파트너 잘 왔네 훌륭해 이거 리산드라 이니시 조심해야 되는데 얘 뭐해? 얘 튕긴 거 아니야? 아 어 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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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